자 오늘은 이제 실부로 들어가서 소아골절일 때 어떻게 손해사정을 할까 소아골절은 성인골절하고 좀 다루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소아골절은 장애라든지 아니면 상해급수를 낸다든지 할 때 소아여서 조금 이렇게 달리 적용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소아골절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소송 변형 그 다음에 그 각변형 뭐 운동 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아골절은 일단 뼈가 얼음보다도 덜 석회화가 돼서 무르다는 거 약간 이 탄력이 좀 있다는 거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플라스틱 디포미트 해갖고 우리 플라스틱을 이렇게 구부려 보면은 허옇게 쩍 좀 나눠지는 부분이 보이지만은 바로 저기 하면은 다시 또 합해지죠 근데 그 허옇게 보인 부분이 이게 뼈를 싸고 있는 피질막이에요 이 피질막이 여기서 주면 이게 늘어나겠죠 여기가 늘어나고 여기는 이제 수축이 되고 그럼 여기가 이만큼 늘어날 때 어느 정도 늘어난 거는 별로 뭐 골절까지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많은 힘이 가해져서 늘어졌다면 뼈가 뚝 부러져 성인 같으면 뚝 부러질 텐데 이런 소화들은 여기가 늘어났다가 다시 그래서 그린스틱 대나무 골절 뭐 이런 소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늘어난 부분만 조금 피질만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위에서 줬을 때 아까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소송 골절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말이 더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위에서 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좀 벌어진 느낌인데 CT를 찍어보면은 피질의 연속성이 단열된 거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골절 명확히 말하면 골절의 정의에 속하니까 이런 골절이다 그렇지만 치료나 이런 치료는 해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정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송 골절이 많이 돼서 그러니까 주변의 에너지를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뼈가 탄력이 있어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위에만 약간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 변형 변성에서 이 각 형성이 된 부분들은 제 형성력에서 아기들은 이제 뼈가 많이 자랄 수 있으니까 이런 형성력에서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설령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골절이 돼서 이렇게 뼈를 맞춰놨는데 이 부분이 약간 틀어지게 붙었어요 이것도 자라면서 뼈가 제 위치로 돼서 나중에 보면은 정상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몇 도 이상이 되어야 장애를 인정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다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지골에 대해서는 20도 이상의 각 형성 각 형성이 20도 이상이다 이게 팔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도 이상이다 하면은 이게 20도 이상이면은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외견상에도 약간 이렇게 벌어졌다 이러면은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해줘야 다음에 그 디포미티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융기골절 융기는 이렇게 부풀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좀 늘어나고 여기서 누를 때 여기에 약한 부분이 약간 돌출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융기골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이 소성골절이 조금 더 심해지면은 위에가 조금 벌어지겠죠 골절이 이제 그 안에까지 피질을 지나서 그 이 안에 골수 있는 데까지 아니면 더 약하게 뭐 이런 정도의 힘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골절까지는 될 수 있겠죠 아주 정상이 이 정도라면 이 피질이 늘어난 정도도 피질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골절로 봐준다는 거예요